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선거는 민주당 최기환 후보와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앞서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됐던 무소속의 최용일 후보 간의 박빙 양상인데요. 강동혁 기자가 후보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급보상한 민주당 최기환 후보, 황숙주 현 군수 캠프 인사들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면서 이른바 황심을 등에 업고 있다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 쪽에 군수님이 어떤 밑그림을 그리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그림을 위해서 좀 그림을 그려보자. 반면 사사건건 황군수와 각을 세웠던 무소속 최영일 후보. 여론조사 우위에도 의도치 않게 민주당 적을 내놓은 최 후보는 배수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전력으로 경선 배제된 최영일 후보는 군민의 선택을 받아 민주당의 결정을 뒤집겠다는 각오이고. 우리 국민들이 저를 키워와 주셨던 그 힘을 바탕으로 당당히 우리 국민들의 심판을 받겠다. 순정축협 조합장 당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인에게 암소를 매각한 일 등이 다시 불거진 최기환 후보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내사 종결로 끝났고 결과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좀 허문맹락으로 해서 법적 대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대영 예비 후보가 불을 지핀 노인 휴대폰 수거를 통한 민주당 후보 경선 조작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최기환 후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마치 내가 모든 액션을 지어서 지시하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건 참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영일 후보는 강도 높게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맞섰습니다. 핸드폰을 모아다 놓고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민주주의의 파괴다. 시간이 갈수록 세결집은 더 강해질 전망이어서 최기환, 최영일 후보의 신경전은 선거 내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MBC 뉴스 강동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